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고1 학생들, 제가 가만히 또 TCC 하나 찍었습니다. 오늘 제목 이거입니다. 아직도 영어 공부 단어만 외우면 되는지 아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고1 내내 망했던 케이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부기도 한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휘를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죠? 어휘이 무조건 오해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단어 수거 많이 외우면 영어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완전 오해합니다. 근데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착각이에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단어를 외웠다고 성적이 올라간다던가 단어를 외웠다고 해석력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처럼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고1 때 그래서 공부 진짜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제가 고1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고1 1학기 내내 아 제가 점수를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로 전국 모의고사 아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말할게요 그냥.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고1 모의고사에 68점 나왔었습니다. 그거 100점 나오는데 딱 8개월 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처럼 공부하지 말라고 글에 설명 드린 거예요.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지금 전국 모의고사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성적을. 자 보겠습니다. 제가 왜 단어만 된다고 당연히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아마 예상컨대요. 여기서 아마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다 안다는 전제할게요. 보여주다. 스피스인 종이고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고1 기출 문제 그대로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문장 한번 읽어볼래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 알아요. 많은 학생들이 단어 아는데 아마 해석 튕긴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뭐냐면 단어 외우는 건 기본이고 문장 해석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안 됐던 학생들 특징이 뭐가 있느냐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노예요. 우리말은요. 명사의 부정어가 없습니다. 분필의 부정어가 뭐 안 분필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말은 부정어가 서술어에만 있습니다. 동사에만.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노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우리말로는요. 무조건 얘를 어느라고 쓰게요. 어느 명사도 자 어느 명사도 반드시 어느입니다. 대신에 동사를 찾은 다음에 동사를 부정문으로만 익숙해야 돼요. 어느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예요. 다시요. 노의 뜻인요. 노 다음에 명사는 노가 무조건 어느고요. 동사하지 않다예요. 그러면 지금 문장 한번 봐볼게요. 하지만 반드시를 어느라고 쓰켜야 돼요. 어느 다른 종도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에 닫아야 됩니다. 전치사 명사 수식어 구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도 대신에 동사를요. 부정문으로만 익숙해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도 가까워지다 가깝게 되다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컴이 오다만 있는 게 아니라 컴 다음에 클로스가 가까운 효용사거든요. 컴 다음에 효용사는 무조건 되다의 뜻입니다. 오다의 뜻이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느 다른 종도 가깝게 되지 않습니다. 또 전사에 열면 명사에 닫아야 돼요. 수준에 창의성의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 또 어려운 거 나왔죠. 뭐 어려운 말로는 원래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명칭 친구거든요. 명사 명사 동사는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후치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여주다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으로 아 지구상에 어떤 다른 종도 가깝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해석이 안 되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궁금했었냐면요. 고1 때 그러니까 고1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영어 단어 수거 많이 외우면 해석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첫 번째 모의사를 봤는데 단어는 제가 진짜 많이 외웠거든요. 단어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물론 단어는 반드시 외우는 거 맞는데 예비고1 학생들 단어만큼 중요한 게 있구나. 문장 해석할 줄 아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없었으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이건 뭐 모의고사 문제 아닙니다. 3월 학교 내신 교재 수업 들어가는데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자 하나 더 볼게요. 2번 그럼 똑같아요. 반드시 no species가 나오면 얘를 어느라고 해석하고요.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탐지하다?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자를 탐색할 수는 없네요. 자 또 있어요. 명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 원래 어려운 문법 용어는 있어요. 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동격의 됐도 있고 접사의 됐도 있는데 명사 다음에 대신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후치수의 기본이고 대신 해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어느 정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자를 이건 알았다는 전자에 풀게요. 모든 분자를 탐지할 수는 없네요. 존재하는 어디? 환경에 존재 전사 명사는 이렇게 닫고요. 환경에 존재하는 자 프리젠트 존재하는 모든 분자를 어느 정도 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해석이 되는 문자로 변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2월 한 달 남았네요. 방학이 자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냥 고1이에요. 방학 동안에 어휘 무조건 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문장 해석하는 방법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수업을 동원해서라도 학원에 가시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듣던 제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듣던 공부하는 방법은 익혀야 돼요. 만약에 형이나 누나나 뭐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배워서라도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영어 공부 잘하셨다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워서라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어가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안 해오면 성적은 떨어져요. 단어를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배우고 나서 이제 3월달 2월달 고객님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문장 해석하는 방법은 익히겠다. 무조건 익히겠다.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공부도 하고 방학 안에 2월달 안에 복습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 3월달에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자기가 모든 배운 역량을 동원해서 3월 학교 수업 트레이점에 예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적을 올립니다. 내가 배웠으면 채화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기 제일 좋은 게 수업 전 예습이에요. 예습할 때는 단어 수업까지 외워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겠죠. 자 수업 전에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걸 거야. 내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할 수는 있겠지만 아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묶어주면서 해석을 해야지 표시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수업의 집중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궁금하거든요. 수업 전에 내가 해석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싶으니까 집중력도 올라가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해석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과외가 아닌 이상 내가 해석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디서 확인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1대1 과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2월달까지 해석 공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줬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교 수업 직전입니다. 오늘 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요일 날에 영어가 있는데 그럼 월요일 밤에 어 내가 대충 뭐 예습 해보려고 한번 해석 한번 해본 거예요. 단어수가 차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업 시간에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예습은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딱 거기서 끊어지면서 해석하시면서 읽으세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내가 해석한 게 맞았구나. 내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한 건 있었지만 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맞았구나.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1대1 과외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습을 꼭 하셔야 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면 요 해석력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저처럼 고생하면서 공부 안 하고요. 학교 수업 충실히 했는데도 모의고사까지 성적이 올라간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근데 학생들마다 좀 다르죠. 자 뭐가 다르냐. 선생님 저 그럼 뭐부터 고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형화가 없어요. 자 여러가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Q&A 들어오시면 여기다 이제 케이스 댓글 말고요. 자 왼쪽 메뉴에 가면 저희 클릭하고 들어오면 저희 메뉴판이 있어요. Q&A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면 저희 연구팀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설명하니까요. 2월 달에는 꼭 해석 능력을 잡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조카들 가르쳤을 때 아직은 예비 고려 학생들 문제풀이 시간 아닙니다. 문제풀이가 아니라 기본계에요. 어휘와 해석 능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월 달 이후에 학교 내신 공부를 위해서라도 해석 제대로 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해석 잡으시고 자 3월 달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용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